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거미 아시죠? 거미. 거미는 짝짓기 할 때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광속으로 탈출하는 아주 귀여운 수컷 거미의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가져와 봤습니다. 저 처음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짝짓기 후 유압으로 다리 관절을 펼쳐서 공중으로 튀어나가는 수컷 거미입니다. 여러분 교미할 때 보면은요. 수컷 거미보다 암컷 거미가 훨씬 크죠? 그래서 보면 잡아먹히기 일수라고 하는데 수컷이 잡아먹히기 일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도록 진화한 그런 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거미에게 사랑은 너무 아프다. 짝짓기를 하고 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다. 야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거미 수컷이 짝짓기 후에 암컷을 피해서 엄청난 속도로 탈출하는 장면을 잡았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왕관 응달 거미라고 하는 거미인데 수컷이 암컷을 밀어내며 최대 초속 88.2cm 이 작은 자기의 작은 몸에 비해서 88.2cm 1초에 엄청 빠른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잠깐 보세요. 이게 지금 스컷이에요. 이게 스컷. 이게 암컷이고. 이 스컷이 어떻게 빠져나가 볼까요? 오 이렇게 이렇게 암컷을 밀어내면서 탁! 그거네요. 그쵸? 탈출하네요. 진짜 생존을 건 탈출입니다. 1초에 축구장 5개 정도 지나가는 그런 속도라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암컷에서 암컷을 튕겨내면서 팍! 왕관 응달 거미는 300마리까지 집단 생활을 하는데 각자 만든 거미집이 연결돼서 복잡하고 거대한 거미집을 이룬다. 단독 생활을 하는 게 아니네요. 연구진은 2019년 중국 우한의 산에서 스컷 거미의 탈출 모습을 관찰했다. 이거 관찰하려면 카메라가 좀 이렇게 연속촬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슬로우 비디오도 잘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거미의 탈출은 초당 30장을 찍는 일반 비디오 카메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고속 비디오 카메라 1초에 1500장 찍는 그걸로 보니까 그때서야 겨우 이제 튀어나가는 모습을 찍을 수 있었다. 탈출한 스컷은 살아나왔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스컷은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필사의 탈출이네요.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더니 스컷의 탈출 속도는 초속 30에서 88cm로 나타났다. 스컷... 만약에 사람으로 비교하자면요.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키 183cm인 사람이 1초에 축구장 5개 길이에 해당하는 538m까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진짜 순식간에 엄청 멀리 나가는 거네요. 스컷의 놀라운 능력은 다리 구조에 있었다고 하네요. 다리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강이와 발 사이의 관절을 접고 있다가 순식간에 펼치면서 암컷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다리에 발에 어떤 구조가 특이한 거네요. 그래서 거미는 사람처럼 늘어나는 근육 대신에 마치 기계처럼 체육이 팽창하는 유압의 힘으로 관절을 펼쳤다. 와... 유압의 힘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확 팽창해가지고 유압의 힘으로 그 어떤 액체가... 그래서 마치 우린 포크레인 같은 것... 포크레인도 유압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힘을 내면서 이렇게... 와... 떠나가는... 지금 보면 탈출하는 모습이죠. 탄력있게 발을 탕 튕겨가지고 이렇게 탈출한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암컷은 탈출을 잘하는 수컷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네요. 왜냐하면 더 강한 개체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래서 연구진은 진화 과정에서 암수 거미가 상반되는 무기 경쟁을 펼쳤다. 암컷은 수컷을 더 잘 잡아먹는 쪽으로 수컷은 암컷에게 더 잘 피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군비 경쟁 같네요. 그렇죠? 한쪽이 뭐 그 군비 경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것을 하는 나라들이 한쪽에서 공격 무기를 발달시키면 한쪽에서 방어무기 발달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 아...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에 별야별 생민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촬영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거미 소식 하나 들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